이주은 치어리더는 기아 타이거즈 응원단에서 활동 중인 인기 치어리더입니다. 그녀는 최근 삐키빛기 춤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이주은 치어리더가 화장을 고치는 도중 음악이 나오자 자연스럽게 삐키빛기 춤을 추는 영상이 노출이 되어 전 세계인에게 화제가 되었고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은 치어리더는 유독 대만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대만의 여러 야구팀에서 그녀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만 매체에 따르면 이주은은 내년에 대만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삐키빛기 춤은 2022년부터 기아 타이거즈 치어리더들이 선보인 춤으로 드럼 비트와 음악에 맞춰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팔을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이 특징입니다. 이 춤은 기아 타이거즈 투수가 상대팀 타자를 삼진아웃시킬 때 치어리더들이 일어나서 추는 춤으로 단순하지만 중독성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춤입니다. 이주은 치어리더의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소속팀으로는 기아 타이거즈 치어리더 넘버 31호 이름은 이주은 출생은 2004년 7월 24일 현재 20세입니다. 국적은 대한민국 MBTI는 INTJ이다. 별명은 주은찌, 쭌, 이춘, 파당몬이고 2023년 데뷔를 한 이주은이 응원 구단으로는 기아 타이거즈 2024년 현재 고향 소노 스카이거너스 2023 부천 하나원큐 하나은행 2023 수원 한국전력 빅스톰 2023 수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2023부터 취미는 당구이고 팬들이 닮은 꼴로 파당몬이라고 찾아서 알려줬다고 한다. 이주은 치어리더와 삐키빛기 춤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나요?